보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엔 이제 콘서트 때 그 큰 무대에서 제 소원도 풀고 팬 여러분들 소원도 풀어드릴 겸 피아노도 넣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댄스 퍼포먼스까지 해서 세 개를 한 번에 조합한 야심작입니다. 1, 2, 3, 4, 2, 2, 3, 4 남아요. 네, 두 사람으로 남았죠? 네. 끊긴 줄 알았어요. 끊기는 줄 알아서 지켜보시죠. 정선아트加入 아 준비는 많이 했으나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무대인데 첫 콘서트라 긴장을 많이 해서 초반 때 이제 오프닝부터 힘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. 많이 부족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럼 누르치는 원래 이렇게 사이드로 도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팀이 있어서 가운데 팀이랑 같이 들어가서 좀 그때 빠지거든요 이쪽이 돌아오는 감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뭔가 파격적이게 해볼까 그런데 콘서트가 전체 관람하다 보니까 심히 안 걸리게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싹 피해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머리를 썼죠 여기서 더 가면 걸리겠다 그래서 딱 조정선을 나름대로 마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하면서 마치다 비 performs 이렇게 이게 네 지금 고생하셨습니다. 리허설 용어로 마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시작하시고 계세요. 지금 왔어? 3개가 뭐예요? 3개? 다 기억이 안 나요.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부터 빛블렉 첫 단독 콘서트 러닝블렉의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후백블렉은 이제 저희 첫 단독 콘서트를 이렇게 가게 돼서 부대만 봐도 정말 서점이 감을 설쳐가면서 모나리자 환경만 병행해가면서 정말 감 설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빨리 보여 드릴게요. 굉장히 너무 멋있습니다. 긴장이 돼서 이제 몸 상태가 좀 좋지는 않나요? 근데 무대에 사우면 늦은한 컨디션으로 될 것 같으니까 어..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번 모나리자 앨범 초에 잘랐거든요? 세게 잘랐는데 좀 길었어요. 근데 그 길이가 어중간해가지고 땅을 흘리면은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. 그래서 머리를 털어날라 그랬는데 조국이 끝난 건 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와 저랑 머리비를 똑같아요. 이 친구는 평점이지 않나요? 저희 둘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아 이럴 바에 차를 가장 빨리 붙이겠다 편의점에 대해서 제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카라의 니콜 시간 또 수혜님 혹시 차인들 키시 이런 저희 친구들이 콘서트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해 안 하고 며칠 전에 그냥 화환을 보내주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? 어 맨인 앤 블랙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저희가 영화 맨인 블랙처럼 여원이 되어서 광인분들의 사로잡음이 같은 미션을 받을 여원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두 시간에 만드는 상황에 이에서 멋진 무대를 너무 많이 즐기겠습니다. 특히 또 오프링 무대가 물론 집중하셔서 모심이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무대이기 때문에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공유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. 간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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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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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